자, 바로 갑니다 포프 돌려 갑니다 혼자 하세요 아! 아 좋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물량 먹어야 되는데 저 왜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? 아 왜 아, 아 리레링 쓰면 못 움직인다고? 아, 아 시전 시간동안 그럼 이거 리레링 어떻게 쓰는 겁니까? 이것도 망한 것 같은데? 아, 이거 리레링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아, 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흐흐 파인드로 믿고 아, 리레링을 쓸 때 못 움직인다고? 아, 아 아, 그럼 리레링을 쓰고 스킬을 바로 써야 되는 거군요 아, 오케오케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랬거든요 아, 그럼 리레링을 쓰고 조커를 바로 써야 되는 거군 아, 맞지요? 아, 좋은 거 잘 배웠습니다 아까 전에도 못했는데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, 이거 또 제거 못했는데 죽겠는데 누가 둘째 치고 지금 가면 죽는데 이건 어떡하냐? 아, 나이스 아, 때리지마세요 날라가는데 6스택인데 이거 어떡하냐? 아, 죽었다 아, 아직 스택 아, 쌓일 때구나 아, 아, 이거 못 깨는 거 아닙니까 법칙 없어가지고 파이널 컷이 다 발동이 안 되네 아, 창조물 에로이블 에로이블 1번 막아주세요 1번 막아주세요 Lyndate 아 릴레이 링 한 번 써보고 싶고 아 그럼 이게 빠져야되겠네 쓸라면은 날라갈텐데 지금 들어가면은 여기서 릴레이 링을 쓰고 조커를 쓰라는거죠 이 시간동안 못 움직인다고 이러면 어떡해? 뒤지는거야? 아 이거 조건이 되게 까다롭네요 아 못 움직인다 진짜 안풀립니까 왜 근데 아 풀렸군요 아 요런거구나 아 릴레이 링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써야되는거구나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기가 억셈 된다고 아 그렇군요 아 좋은거 잘 배워갑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 직접 풀 수는 있다는거죠 어우 위험했다 이거 맞나? 아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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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어 흐흐 2. 3. 4. 5. 5. 6. 6. 10. 12. 13. 14. 16. 16. 16. 16. 아 이거 써볼걸 다크사이트가 뭐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살았냐 근데 으흐흐흐 흐흐 흐흐 다크사이트에서 데미지 안들어가네 아 5분, 6분이요? 금방 깰 것 같은데 맘 잡으면 바로 깨는거 아닙니까? 마음을 안잡고 있어서 그렇지 맞아 죽어 어 나 피 왜그래 무슨 짓을 당한거야 이것도 바로 못 지나가는데 어이고 위험했어 제거하고 싶은데 어떡하죠? 어딨습니까? 반지 위치 어딨어요? 반지 위치 좀 반지 어딨어? 반지 위치 어딨냐? 반지 어떻게 제거합니까? 위에 뜨는거 아니었었죠? 본거 같은데? 아 반지 위치 어디 생성되는겁니까? 이 스킬을 안쓰는게 더 잘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반지 찾는것도 일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왜걸리는거야 다음부터 무릉, 무릉이 링이란다 이벤트 링 안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같은데? 아 가다가 뒤졌네 잠깐만 기다렸다 갑시다 세로 되니까 어 바로 죽는건가? 그렇지 아 이거 나타나질 않았는데 아직 진짜 마지막 기회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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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 9 이 세개를 지키됐어 아 파이널콧이 없었어 쓰읍... 법지가 나죠 아주 프리키에서 만드는... 아주 궁금한게 있는데 팬텀 오차 스킬 좋습니까?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흐흐흐흐 음... 아 별로에요? 별로 안좋아 보이더라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갈 때 된거 같은데 아 이거 리레 링 한번 쓸 때마다 한번 뒤져.. 뒤지네요 아 좋은거 같은 느낌이라 별로인거 같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써봐가지고 데미지 효율은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마 1렙인가 5렙정도 됐겠죠? 기본 오차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나쁘지 않게 썼던거 같은데 이 곡 여기서 조커를 달리고 리레를 써야되겠다 그럼 조커 데미지가 세지겠죠?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이었을 때 발을 없애고 아 요렇게 안고 이거 아 이게 다네? 흐헤헤 이거 마지막인거 같은데 아 재고도 해야되네 마지막 그거 같은데 마지막 그거 아닌가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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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해야 되는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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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오오오 overdose 껄려주고 으퍽 어이구 아 이거는 예상없었는데 초커를 쓰고싶은데 어..어어 이거 언제쓰냐 이래가지고 스키스 다 날라 가네 열심히 모아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잉 으흠흠 이 세계를 지키겠어 어 근데 나 이거 스택을 한 번에 못 샀지 않아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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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와버렸네 아 좋았습니다 어이구 깜짝할 시간이야 아야 으흠 으흠 이것도 받아보시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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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탭 못썼는데 아우 야야 이제 조커 쓰면 딱 끝나는거 같은데 어머네 아 이 쟤네 쟤고 일로와봐 아우 까비 끝났나? 아 클리어 하였습니다 아 스펠 223에 방문 97%는 어땠었거든요 다 빠지면 낮아지나? 아 그렇군요 아 아니 왜 요걸 네드블룬다운 고맙습니다 아 2만대 요렇게 스펙이 됩니다 아 유니온 4100이구요 링크 요렇게 썼구요 요정도 스펙이면은 아 구퍼 둘둘에 유니크 레전 좀 있는 느낌있군요 17성이고 음 그렇죠 그렇죠 리레링 아 리레링이 쓰면은 못 움직이는군요 아 저도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도 이제 슬슬 시더링을 하나씩 구해봐야되겠군요 아 35 30 아 피방 도미 아 17성 6% 아 아 다 에디가 레오네 음 방공공 방공 방무가 몇개요 3개 아 아 요렇게 됩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